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리래미 황주명 대표입니다 신 대가들의 투자법 여러분들에게 항상 최고의 전략과 노하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 최고의 전략과 노하우는 또 때에 잘 맞아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시장에 잘 맞는 기법은 무엇일까 또 이 시장에 잘 맞는 트렌드는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도 트렌드에 맞게끔 잘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바닥턴 투자법이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드렸냐 한국 증시 좋아집니다 3주 전에 4주 전 3주 전이군요 신 대가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장에 대해 장담하지 않을 때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시장 좋아질 거라고 단독 방송한 것 같습니다 외국계 자금도 제일 먼저 짚었던 것 같고요 요즘에 뉴스 나오더라고요 외국계 자금 들어오고 있고 롱텀 자금 들어오고 있다 그것은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역사적인 부분들의 반복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역사적 반복될 수 있는 흐름들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해답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자료들은요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샵 3772 혹은 100원의 문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대가 문자 전송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QR코드로 스캔 후에 찍으시면 오늘 준비한 강의 자료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채널 추가하셔가지고 자료 잘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준비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만 준비하고 또 무료로 배포드리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주식 독립합시다 자 오늘도 주식 독립할 수 있는 방법 바닥턴 투자법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좌도 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바닥턴 투자법 들어가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을 가지고 왔습니다 스토캐스틱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스토캐스틱은 통계학이란 뜻, 통계란 뜻입니다 어? 저 스토캐스틱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몰라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조금 더 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보이는 것을 익숙한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스토캐스틱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가 정규분포 예전에 배우셨을 거예요 혹은 뭐 시그마 뭐 이런 것들 배우셨을 텐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여기서 말하는 통계는 굉장히 간단한 값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스토캐스틱은 패스트가 있고요 슬로우가 있습니다 아 너무 머리 아파요 이런 영어 들어가면 일단 머리 아프잖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패스트 값을 만약에 5, 10, 5, 5, 5 그 다음에 300 이런 식으로 스토캐스틱 값이 있는데 300일 중에 5일의 평균 값을 내서 위치를 찾아라 이거예요 10일의 평균 값을 내서 위치를 찾아라 그러니까 패스트의 5는 5일의 평균 그 다음에 이 5일을 3개 합치면 슬로우가 되는 거예요 이게 3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값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다 잊어버리셔라 그냥 스토캐스틱은 특정 기간 중에 특정 기간 중에 최고와 최저의 값 중에 이거를 최저가 0이라고 여기를 100이라고 하면 여기를 현 위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 위치 현 위치 이게 스토캐스틱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10에서 20% 그 안에 있는 종목을 포착하는 것이 스토캐스틱의 전부다 이게 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주식은 발바닥에 사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무릎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강이에 산다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턴 어라운드 할 때 내가 살 수 있는 위치 구간은 10에서 20% 구간을 잡는다는 겁니다 이 구간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에요 왜? 여기서부터 30%에서 50% 정도 수익이 편안하게 나니까 스토캐스틱 300일 중에 즉 좋은 종목이 10에서 20% 구간의 위치에 딱 있다면 그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지금은 이런 종목들 위주로 가져가시면 안전하게 수익을 보셨다 왜? 시장은 2200을 지지대로 돌아서고 있으니까 시장이 돌고 있으면 종목도 돌 거고 도는 종목 중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종목을 포지셔닝하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을 구분하셔야겠죠 당연히 시가총액과 재무제표 펀더멘탈을 통해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펀더멘탈이 펀더멘탈이 좋아야 되고 재무제표가 좋은데 예를 들면 재무제표가 500억이에요 가치가 시가총액이 300억이에요 이러면 사야죠 밸류에이션이 700억 그런데 역으로 재무제표의 값으로 200억이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700억 이러면 베팅할 수 없죠 매수할 수 없죠 이런 걸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주식 경력이 20년 정도 돼야 됩니다 이 노하우는 나중에 또 오픈해드릴게요 올라갈 명분을 포착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야죠 왜 포스코케미칼이 4위가 될 수 있었느냐 양극제, 응극제, 시장의 트렌드 2040년까지 자동 전기차 무조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었죠 물론 다 모든 판단은 투자자의 판단입니다 꼭 이거를 명시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2차전지에 대한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고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 제가 이거 이거 지금 빠졌잖아요 그중에서 저는 플랫폼 네이버 16만원 언더에서는 매력적이 됐는데 네이버 같습니다 네이버 계속 빠진다고 할 때 저 16만원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 그런 어떠한 가치평가 트렌드 실적 배당 등을 봐야 돼요 요즘의 배당주들 봐야 됩니다 요즘 트렌드 하나 팀 이거는 제가 이제 참 요즘의 배당주들 원래 배당을 4% 주는데 주가가 지금 8%까지 떨어져 있어요 예전 배당도 실적은 비슷한데 이런 종목들 지금 가고 있죠 뭐예요? S1 가고 있죠 롯데정보통신 최근에 상한값 한 번 아니 20% 찍고 왔죠 왜? 배당 수익률이 너무 커버리는 거야 실적은 비슷하다면 그만큼의 배당을 줘야 되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럼 강제로 끌어올리죠 S1 강제로 끌어올려지고 있죠 배당 많이 줬던 종목들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또 그런 팁들 그런 종목들 체크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 강의입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같은 강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10% 수익시 50% 매도 차트를 보고 일반적으로 들어갔으니까 30% 수익시 30% 매도 남은 물량은 목표까지 홀딩 근데 이런 종목은 좋으니까 계속 트레이딩도 할 수 있는 올라가면 그냥 또 다른 종목 하면 되니까 굉장히 해피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법 여기까지 갔죠 요즘에 이제 배웠던 내용들 한번 좀 볼게요 배당금을 700원에서 800원을 줍니다 배당금을 700원에서 800원 그러면 지금 한 2만 5천원 정도면 배당금이 약 그죠? 뭐 3% 정도 되겠죠? 700원 50원 정도면 3% 배당금이에요 괜찮죠 종목치고 물론 요즘에 은행 금리가 막 4% 5% 7% 이런 상황이지만 안전맞은 갖고 가는 거잖아요 3만 8천 6백 50원에서 2만 3천 8백 50원까지 떨어졌고 제가 볼 때는 2만 5천원 언더는 안전구간이에요 안전구간 그래서 이제 스토캐스틱을 딱 열어보니 너 위치를 좀 알아보자 했더니 제가 스토캐스틱을 일부러 다섯 가지 나누는데 뭐예요? 5% 구간 10% 구간 20% 구간 50% 구간 그 다음에 이렇게 4개 30% 구간 하나 둘 30% 구간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두 번째 세 번째는요 10에서 20% 구간이에요 여기에 있잖아요 20% 구간 그러면 바닥 찍고 20%밖에 안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눌림자리에서 눌림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거고 시총이 이제 지금 찍고서 2조 근처도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 자 2만 4천원일 때 자 스토캐스틱 값이 알려주는 것은 자 10%인 수익률과 20%인 수익률을 하면 2만 6천 4백원 그죠? 그리고 2천 4백원 4천 8백원이니까 2만 8천 8백원 그럼 이 사이에서 매매를 하세요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2만 6천 7백원이니까 10% 수익률밖에 안 나온 거잖아요 아직 바닥에서 크게 부담이 없죠 그러면 근데 배당금을 계산하면 2만 5천원 언더가 좋다면서요 그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2만 6천 4백원에 1차 2만 5천원에 2차 비중은 3대 7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0%대 얼마 매도 20%대 얼마 매도 30%대 얼마 매도 목표가대 얼마 매도 굉장히 베스트한 플랜이죠 베스트 플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가에 대한 부분들에서 향방을 정해놓고 시장이 돌아선다고 했을 경우에 내가 어떻게 접근할지 전략과 전술이 다 짜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전장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차트가 바닥입니다 사세요 기준이 없잖아요 10에서 20% 바닥공안에서 올라와 있고 배당금이 700원에서 800원이면 내가 이런 전략을 해서 10%에서 20% 수익을 내야지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요즘에는 많이 안 이기는데 예전에 상국지라든지 그다음에 정관종료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수호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혹은 병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것들은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자와 패배하는 자로 구분이 되기 때문이에요 주 시장도 결국은 누군가 승리를 할 거고 누군가는 또 아쉽게도 패배를 하겠죠 그러면 지지 않는 자리를 공략하는 거죠 이기는 자리죠 이기는 자리가 어딘지를 공략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내가 예를 들면 영토 확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만큼의 영토를 가질지 이만큼의 영토를 가질지 그리고 이만큼의 영토를 갖고 나서 다시 회귀해서 또다시 그 영토까지 들어갈지 돈이 되는 트레이딩을 하는 게 주식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주식이 재밌어집니다 여러분들 주식이 재미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이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주식이 바닥이고 배당이란 메리트가 있고 주식의 파동을 보고서 스토케스틱 10에서 20 구간에서 들어가겠다 기간은 300일 딱 정해놓으면 그런 종목들만 딱 해서 이길 수 있게끔 딱 정는 거죠 결국은 그 아무리 어려운 장애도 승리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들은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을 또 하나 볼게요 광동제약입니다 우리 광동제약은 너무나 익숙하죠 생수에도 있고 특정 브랜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시총이 광동제약이 영업이익도 잘 나는데 3천억 언저리까지 왔네요 시총 메리트가 발생했어요 브랜드 네이밍도 있고 영업이익도 잘 되는데 3천억 근처까지 왔다 원래 좋은 종목이 제약바이오는 3천억 언덤에 싼 거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잘 나오는데 그 외의 것들은 2천억 언덤에 싼 거예요 그럼 3천억 언덤에 싸진 거예요 종목 자체가 좋아요 일단 이길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서 크게 앉는 자리예요 자 그걸 이제 딱 해고 놨는데 종목이 이렇게 한번 쑥 올라갔어요 오케이 근데 여긴 아직 시작이 조금 불안정해 그래서 여긴 패스를 했어요 자 이제 시작이 어느 정도 2200포인트 정도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해 보려고 하니 위치를 봤어요 위치를 봤더니 자 5천5백원이라고 잡읍시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자 스토케스틱에 여기서 이제 이 포인트가 나오는 거는 자 550원 그죠 550원이면 밴딩상으로 6천5십원 그 다음에 1,100원 그러면 6,600원 이 사이인 거예요 그럼 6,050원에서 6,600원 사이에서 지금 포인트 안에 들어와 있죠 10%도 안 올라갔어요 바닥에서 근데 6,050억을 언저리에서 트레이딩 했으면 뭐예요 최근에 급등 한번 수익 났어요 왜? 다 찍고 왔긴 했으니까 자 6,050원에서 6,600원인 메리트가 발생을 하면서 여기서부터는 이기는 자리라는 거예요 크게 앉을 자리 시총을 보니까 3,000억 언더예요 3,000억짜리예요 시총이 한 3,000억 조금 넘는 자리니까 전략을 이렇게 짤 수도 있겠죠 저라면 지금 6,000 만약에 100원이다 6,100원을 일단 1차로 잡고 그 다음에 5,480원인데 시총 3,000억 언더 자리를 보니까 이 정도 자리에서 한 5,000억 5,600원 정도 그럼 5,600원 정도의 2차 포인트를 잡아요 그리고서 전략적으로 잡는 거죠 왜? 제약바이오는 3,000억 정도면 싸니까 이게 전략과 전술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럼 이게 4,000억 되는 무관이 30% 정도 수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5,600원에 30%면 어떻게 해산하면 될까요? 3,500원에다가 150원인데 1,650원이니까 약 6,400원 정도 잡고 여기까지 일단은 목표가 여기까지 목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박스 트레이딩을 하면 충분히 또 수익이 나죠 7,800원이네요 그렇죠? 6,000원이면 7,800원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제 저항으로 보게 되면 또 차트를 보게 되면 이 정도에서는 매도를 한번 해야겠죠 이게 뭐예요? 전략이죠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은 주식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릴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간단해요 바닥에서 10에서 20% 올라온 종목 중에 명분을 찾는 거예요 일단 앉는 자리냐 수익이 나는 자리냐를 먼저 질문하지 마세요 여기서 사면 앉을까? 리스크가 없을까? 얼마나 안전할까를 고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익을 고민하는 거예요 역발상이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오늘 여러분들께 무료로 배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샵 3772 황주명 100원의 문자입니다 아 신대가 죄송합니다 신대가 100원의 문자입니다 그러면 아래 하단의 QR코드도 마찬가지고 채널 추가가 있어요 그 채널 추가에 들어가시면 이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무료로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주식은 수익을 내는 자리를 공략하는 방법도 있지만 결국은 앉을 자리를 공략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구나 더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겠구나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진세미캠 앉을 이유를 먼저 생각하자고 반도체 화학물 아 2차전지 대체 에너지 시장 트렌드잖아요 아 이거는 트렌드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트렌드다라는 걸로 올라갈 수 있는 명물을 찾았죠 그리고 앉을 수 있는 트렌드가 밀려올 수 있는 부분에서 두 번째 뭘 찾으시라고요 싸냐 비싸냐 싸냐 비싸냐인데 1조 5천억 1조 5천억이면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고 화학물 기준으로 한 2조까지 가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무리수가 없겠는데 오케이 시장 돌아서면서 과거의 어떤 독립적 화학물에 대한 기대치까지 있으니 보자 라고 생각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재밌죠 자 그러면 2만 5천 7백원일 때 1조 5천억 미치니까 자 계산해봅시다 2만 5천억 스토케스틱 값을 제가 몰라도 된다고 했지만 이거를 결국은 세팅해놓으신 게 좋은 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차트를 막 돌려야 되는데 이 차트를 확확 못 돌리면 여러분들 또 답답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자 2만 5천원 10% 얼마입니까 2만 7천 5백원 자 20% 얼마입니까 3만원 자 이 사이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검색식으로 다 나옵니다 근데 2만 7천원 3만원 사이니까 매력적이다라는 거예요 매력적이다 2만 7천원 3만원 사이니까 매력적이다 자 그러면 이 3천원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반도체 에너지와 디스플레이 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목표가를 정하는 거예요 자 10%니까 2만 7천원이면 30% 갈 수 있느냐를 먼저 질문해보세요 3만 2천원 그럼 딱 거래해보세요 자 2만 7천원니까 자 3, 7에 21 5,100에 3만 2천원 갈 수 있느냐를 질문해보세요 3만 2천원 차트 걸어보니까 그럴싸해요 그죠 그럼 50% 한번 그려보세요 자 30%가 이 구간이었으면 이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오죠 그럼 이 시총은 얼마예요 한 2조 되겠죠 그럼 한 50% 가볼까 그러면 한 1만 3천원이니까 4만원 이 조리도 그럴싸해요 그죠 2조 2천원 정도 되니까 과거에 2조 5천원 영광도 있고 근데 30%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이죠 50% 가능성은 조금 물음표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전략을 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매도할 것인가 주식은 무조건 갈 거야 어떻게 갈 거야 이런 걸 하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단 앉는 자리를 먼저 찾아요 아 이 정도면 돈 안 잃겠는데 1번 그럼 이 종목이 갈 수 있을까 트렌드를 찾아요 2번 3번은 뭐예요 30% 갔을 때 어느 정도 정한 거 합리적이냐 설득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찾는 게 3번이에요 4번은 수익을 잘 챙기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가 저한테 예전에 알려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항상 승리하는 방법 갈 자리에 대한 얘기만 많더라고요 이 자리가 안전하다 이 자리가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갈 자리가 많아 보이는 게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는 점점 더 안 잃고 싶다는 욕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으신가요 안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그저 손실은 싫어 그죠 그러면서 수익에 대한 부분들만 우리가 원잖아요 결국은 다시 적금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적금이 아무리 좋아도 7%잖아요 근데 주식은 잘할 만하면은 훨씬 더 큰 수익이 가능한데도 이제는 리스크에 대한 울려감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리스크를 어떻게 통제하고 수익이 극대할 것인가 전략만 잘 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한 거는 굉장한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 볼까요 KLH 자 물류분야를 중심으로 전자문서 중개 서비스 오케이 이런 내용이 있대요 어쨌든 전자문서 뭐 요즘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하니까 근데 그 부분을 보는데 이제 이게 10%에서 20% 사이에 온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칸이니까 그럼 10%에도 20%인데 2300원이란 말이에요 주가가 자 그럼 이제 계산해 봅시다 10% 230원 하면은 2530원 자 20% 460원 하면은 2760원 자 이 범위 안에 있죠 근데 재밌는 건 2530에 트레이딩했으면 급등이 두 번 나왔어요 이 급등이 가끔씩 왜 나올까요 이제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튀는 거 어떻게 다 압니까 튈 때는 오히려 매도 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어 저 자리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붙으면 우르르 달라붙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식에서는 기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기세가 오게 되면서 주가가 퉁퉁퉁 뜨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600억 정도인데 회사가 뭐 적자 기업도 아니고 뭐 지속적인 적자 기업도 아니고 모멘텀도 좋아요 그러면 2천 한 600원이라고 칩시다 질문을 던져보세요 30% 갈 수 있느냐 딱 질문을 던지는 그러면 2천 5백원 7백 50원을 더하면 3천 한 300원 400원이 될 수 있느냐 30% 비스무리하게 갈 수 있네요 그렇죠 과거의 이력으로 보면 여기서 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트레이딩도 조금씩 하다가 여기서 빵 올라왔을 때 때려야죠 이런 빡스매매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베스트 플랜이라는 거예요 베스트 플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럼 1번 안 잃을 수 있냐 물론 주식이라는 건 항상 리스크를 안고 가지만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지 지금 생각했던 사업보다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그럼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느냐 과거에 이 정도 되면 급등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서는 조금 더 공격적 매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트렌드에 맞느냐 이건 2, 3번은 바뀔 수 있습니다 물리학 분야의 전자 서비스 시스템 통합이니까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도 강조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식이 템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략을 짜는 거죠 우리가 이 종목으로 2,600원 언더에서 접근을 해서 내가 얼마에 팔 거고 10%대 내가 좀 자금을 우리가 자금을 돌려야 되니까 어떻게 전략을 짜겠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요 모든 전략이 쫙 짜 있습니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요 제가 보니까 감성대로 사업하는 사람 중에 성공하는 분야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분야가 있어요 내가 느낌대로, 필링대로 하는 분야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업의 기본적인 노하우는 정리되어 있는 전략이에요 일반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사업체들은 대부분 그거죠 짜여져 있는 기계화된 시스템이 훨씬 더 지속할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매법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전략하시래요 주가는 얼마에 사나요? 차트가 얼마에 사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이 주식을 지켜낼 수 있고 안 잃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차곡차곡 돈이 쌓여요 곶간에 쌓듯이 쭉쭉 그래도 어떤 건 3배도 수익나고요 4배도 수익나고요 왜? 안 무너지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10배까지 갔다 하더라도 5배, 2배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전략과 전술이 없으면 제가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께 꼭 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들, 이런 종목들도 공부하시고 이 자료들이 참 소중하잖아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샵 3772 문자 신대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QR코드 딱 인증하시면 이 자료에 올라와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분류나 내용들, 패턴에 대해서 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보실 거예요 첫 번째 안 잃는 자리 이길 자리라고 할 거예요 이길 자리 8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8만 원에 10%는 8만 8천 원 20%는 8, 2, 16, 9만 6천 원 조금 제가 너무 크게 잡았나 8만 5천 원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한 10만 원 언더에서는 내가 안 잃을 자리라고 본다 그리고 30% 13만 원에서는 이제는 뭐예요? 수익 볼 자리 그러니까 목표치 수익 볼 자리가 나오더라 세 번째는 리스크 했지 그럼 여기서 파동이 나오는 겁니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파동이 나오죠 그럼 3만 원 파동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리스크 했지는 명분인 건데 리튬이온이라는 명분 그 다음에 전지박이라는 명분이 있는 거죠 리튬이온과 전지박은 또 처음 들어봅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 잘 가려면 결국은 지금 4조니까 5조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양극재 음극재 전에 분리막이 4대 2차전지 소재죠 근데 이 양극재와 음극재에 붙여있는 박 박을 박이라는 게 있어야 오고 갈 수 있게 붙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알루미늄이에요 근데 이 음극재는 뭐예요? 구리입니다 이게 전지박이에요 근데 이 구리가 훨씬 더 마진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모멘텀이 있고 또 하나는 반도체 관련해서도 또 자회사가 지금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죠 그러면 10만원인데 13만원 15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지 그려보면 15만원까지도 파동이 되죠 근데 지금 4조인데 6조까지 갈 수 있냐인데 6조가 어 만약에 시장이 좋아지고 2차전지가 좋아지면은 또 비스무리하기에는 저항이 좀 있어요 그러면 한 30%까지는 그래도 무난할 수 있겠구나 주식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겠구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주식이라는 게 제가 자꾸 여러분들께 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트레스 당연히 받죠 내 돈이 막 파란색이 엄청나게 10%인데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즐거워야 돼요 주식은 즐거워야 돼요 왜? 내가 계획한 대로 가면 전략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도 제가 주식을 흐름과 무작정이라는 개념보다는 전략 시뮬레이션처럼 해보세요 그러면 위치와 파동과 노직이 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전략 시뮬레이션을 한번 갤럭시 SM을 통해서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전략을 딱 짤 때 10에서 20%라는 전략을 짰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우리는 안전마진이라고요 자 저점을 1500원이 저점이라고 정략을 했을 때 1475원이니까 자 첫 번째 10% 전략을 보게 되면 1650원입니다 자 20% 전략을 보게 되면 1800원입니다 자 그럼 20% 안쪽에 1790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트레이딩이 한번 되긴 했겠죠 자 그러면 1800원 기준으로 그냥 제일 높은 자리로 전략을 짜볼게요 자 그 다음 전략은 여기다 30%로 계산해 봅니다 그러면 8324 2340원 2340원 2300원이 올 수 있는지 혹은 2700원이 올 수 있는지를 계산해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2300원이 올 수 있는지 합리성의 계산을 해보는데 과거에 2300원까지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500억 400억도 아니고 800억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SM이라는 주주가 있고 갤럭시아 효성이라는 주주가 이름이 두 개가 붙어 있네요 크게 리스크한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쌍바닥을 찍고서 돌아서는 구간이다 보니 우리가 회사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무리수가 없을 것 같고 전략적으로 1650원과 1800원 사이에 분할 매수해 놓으면 2300원까지는 매도할 수 있는 로직이 만들어집니다 전략과 전술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를 따지고 났으면 10%대 예를 들면 내가 1800원 했으면 1900원, 2000원 넘어가기 힘들다고 할 때 50% 매도를 하고 2300원은 50% 매도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자동 매대로 한 달 동안 스탑러스를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봅니다 분명히 조그만 종목을 했지만 전략대로 했기 때문에 불안하지가 않죠 그러면서 회사에 혹시나 리스크할 수 있지만 갤럭시아와 SM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회사도 아니고 시청도 낮기 때문에 탄력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한 번씩 상한가를 가니까 미리 한 달 스탑러스를 놓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예요?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는 길이고 독립의 길이에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잘 안 나눠드리죠 2300원 매수하시고 2700원 매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서 늘 말씀드리지만 독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도움을 주는 사람은 필요가 없겠네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쉽게 얘기하면 저는 주식은 이렇게 봐요 내가 낚시라는 법을 일단 배워야 돼 낚시라는 법을 낚시라는 법을 배운 다음에 이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잘 잡아요 그래서 물고기 잘 잡는데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A포인트가 있고 B포인트가 있고 C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포인트들은 뭐예요? 알려질 수 있는 건 물론 기계적인 것도 있겠지만 경험이에요 내가 여기서 낚시를 해봤는데 어떤 경험상 B포인트가 잘 나온다 그러면 이분한테 이분도 A에서도 낚시를 충분히 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B포인트는 여기 다섯 배가 나오네? 그럼 B포인트 가서 낚시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죠 이게 뭐예요? 제가 갖고 있는 소요시간이에요 전문가라는 영역은 결국은 소요시간을 많이 써서 어떤 포인트에 물고기가 많이 있는지 보고 그리고 투자자의 영역은 결국은 물고기는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다만 이 B포인트에서 예를 들면 그렇게 됐을 때 물고기가 얼마가 나올 수 있고 물고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고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건 전문가 영역이에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낚시에 대한 노직도 아예 몰라 이 낚시를 해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 낚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익률도 있지만 불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차라리 내가 낚시를 못 외우면 억울함이 덜한데 남이 낚시를 못 외우면 더 화가 나 아니면 이 낚시를 할 거에 대한 나중에 내가 오늘 물고기를 사야 되는지 오늘 물고기 요리를 해먹기로 해서 집에다 빵빵 얘기하고 갔죠 내가 오늘 물고기 잡아서 우리 매운탕 해먹자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낚시 그 강태공에 맡겼어요 낚시 잘하시는 분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잡을 줄 알았는데 못 잡았어요 이분이 그러면 예상 불가의 답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께서도 고민하시고 접근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주식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고민하시고 생각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경험인 거죠 경험인 거고 여기다 낚시대를 어떻게 갖다 댈지나 전략 전술을 어떻게 할지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생각해보시고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이런 것도 볼게요 SCD라는 종목인데 전략 전술을 먼저 짜볼까요 1,000억도 안 돼요 회사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1,400원의 회사였어요 10% 빨리 계산해볼게요 1,540원 20% 1,540원 20% 얼마입니까? 280원을 넣으면 1,680원 이 사이 이 사이죠 1,600원에 샀다고 생각해볼게요 30% 갈 수 있냐를 먼저 물어보세요 30% 갈 수 있으면 약 2,000원 480원니까 약 2,000원 정도 50% 갈 수 있으면 2,400원 갈 수 있는지 봅시다 2,000원과 2,400원을 그려보는 거예요 2,000원 보니까 오 그럴싸어요 이거 왠지 만약에 회사가 좀 좋아지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400원 보니까 정고점이야 조금 불안해 30% 파동? 그런데 10%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치면 10%에서 50% 맴도 여기서 50% 맴도 이런 전략을 짤 수도 있고요 과거에 소캐스틱 기준으로 50을 넘었던 구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최근에 그런데 지금은 바닥 짚고서 돌아서고 있는 자리고 시가 총액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언제든지 탄력도는 있다고 전제가 깔린다고 했을 경우에 종목 주체는 접근을 어떻게 잘하냐 1,550원에 살 건지 1,600원에 살 건지에 대한 계산값과 함께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럼 주식이 즐거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매수 진입 구간을 정하는 겁니다 이제는 진짜 전문 주식용어로만 갈게요 매수 진입 구간 두 번째는 매도 가능 구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견인 체육해줄 상승 모멘텀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주식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잖아요 네 번째는 변수 통제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이게 주식에서는 일반적인 룰에서 대부분이 다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받아본 자료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왜 이 종목들이 이런 식의 위치에서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는지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죠 뭐 학력고사든 수능이든 맨 처음에 공부를 하죠 공부를 쭉 하죠 암기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공부하고 암기한 걸 갖고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출문제는 대부분 가장 좋은 기출문제는 수능이라고 그러죠 작년도 9월 6월 모의고사 같은 것도 풀어보고 지금은 모의고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수능 이런 것도 풀어보다 보면 쭉 풀다 보면 유형을 이해하죠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또 속도도 올라가요 많이 풀어보면 기억을 하고 풀어보는 것보다는 자꾸 풀어보므로서 속도도 맞추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1년 혹은 6개월 남겨놓고 기출문제를 많이 풉니다 똑같아요 주식도요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론이 다 장착돼 있으면 이제 기출문제를 풀고 해답지를 봐야죠 주식인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해답지가 없어 문제풀이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가 문제풀이를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타 강사들 보게 되면 이제 문제풀이를 만들어드리듯이 지금 제가 1, 2, 3, 4를 해서 문제풀이를 만들어요 그래야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다들 풀이 방식이 다 달라요 답도 달라요 그런데 가장 근접하게 풀이를 왜 주식은 어려운 거냐 주식은 인생이다라는 표현으로써 인생은 답이 없대잖아요 주식도 사실 큰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걸 논할 부분은 아니지만 어떻게 가라라고 지침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식도 어쨌든 간 그 답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조를 짜는 거예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샵 3772 신대가 문자 전송하시면 혹은 QR코드 채널 추가하시면 이 자료들을 여러분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좀 삥 둘러서 왔는데 전략자는 뭔가 자꾸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잠을 못 잔 적이 되게 많아요 주식 처음에 할 때 왜냐하면 자신은 있는 거야 좋은 종목에 대해서 그런데 좋은 종목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데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짜야 할지 저도 경험이 많이 없을 때는 그게 더 큰 고민 이거 내일 상금가를 가면 팔아야 되나 내일 20% 가면 팔아야 되나 이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지 지금 자리가 적당한 자리인가 안 잃을 자리인가 딸 자리인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십 번 수백 번 트레이딩을 하는데 큰 돈이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인지하시고 생각하시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시는 건 뭐냐 문제풀이를 해답지를 보고 하는 거고 다음 문제 다른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종목 볼게요 경인양행 염료 및 화학인데 사카린에 대한 얘기는 되게 많아요 사카린이 몸에 해롭다 사카린 조심해야 된다 이러지만 어쨌든 도포적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 없다는 얘기도 있죠 회사가 좋은데 2천억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실적이 좋은데 2천억 이하면 해볼만 해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회사는 괜찮고 앞으로 미래의 몸이 제약바이오는요 왜 시총향이 높냐면 꿈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지금 먹고 있는 그 가스왈명수 굉장히 오래됐죠 부채표 가스왈명수죠 근데 그거 한번 만들어놓고 거의 독점하듯이 그 브랜드가 되어버렸잖아요 제약바이오는 그리고 그 이름이 독점이 되어버리면 거의 뭐 똑같이 되는데 2천억 원더까지 왔으니까 이제 안전맞은 구간까지 왔어요 사실 4천3백 50원 4천3백원이잖아요 그러면 4백 30원 8백 60원 4천7백 80원 근데 860원이면 5천100 5천2백원 4천7백 80원에서 5천2백원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그러면 5천2백원 구간이면 주가가 여기서 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30% 그냥 5천원 기준으로 30% 6천5백원 갈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2천5백원 갔을 때 위치가 그렇게 무리수 없는지 여기까지면 무리수 없다고 판단이 되죠 그러니까 안지는 게임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부터 분할 내가 근데 저점이 아닐 것도 같잖아요 어? 시작이 갑자기 급락이 나오고 2천억 원더니까 저는 안질 거라고 봅니다 안질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4천8백원을 1차로 매수했다가 어? 내가 저점을 깰 수도 있을 것 같으면 4천원 20%를 두는 거예요 그냥 1500억 정도 떨어질 것 같으면 그 정도에서 분할 매수하면 4천4백원이 되잖아요 거기서 풀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잡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저는 같던 종목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구조를 짜볼 수 있는 구조 그거에 대한 흐름에 대한 이야기 제가 시장을 2200부터 마음 편하게 보세요 라고 한 게 답이 없을 때 얘기를 드린 거잖아요 누구든지 답이 있을 때 그 답을 갖고 마자치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해담을 제시하고 그 답을 출원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예전에 재밌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저도 이게 유튜브에서 가끔 스킵 스킵해서 보는 것들이라 물론 본방송으로도 봤었어요 뭐냐면 이제 연예인분들이 고등학교를 체험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체험하는데 수학 잘하시는 분도 있고 영어 잘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똑같은 문제가 주어지면 고등학생들이랑 수학을 같이 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를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대결을 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인 게 주식도 수익률 게임도 중요해요 그렇죠 제가 수익률 게임도 우승을 해봤는데 수익률 게임도 중요하지만 전략 전술 게임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난 이렇게 전략을 짜봤어 이게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이런 전략으로서 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전략이 얼만큼 맞았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매수 포인트 매더 포인트 딱 잡아놓고 막 이렇게 딱 전략을 구조로 하는 거 그래서 그 구조대로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전략에서 미스는 무엇인지 왠지 재밌죠 저는 그런 생각을 저희 아는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주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의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시스템과의 전쟁이고요 왜 굳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총이 제일 높고 삼성 SDI가 그다음 높고 그 다음 SK이노베이션이 높고 그 다음에 왜 포스코 케미칼이냐 왜 이게 둥수대로 가냐 이게 쉽게 안 넘어가요 시스템들이 알아서 당겨요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왜 네이버랑 카카오가 아무리 카카오가 좋을 때 네이버 시청을 못 넘겨요 왜 그럴지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이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 기본적인 틀들은 프로그램과 어떤 시총 계산법이 맞춰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저는 SK이노베이션이 조만간 반등이 나올 거라고 이런 건 포스코 케미칼이랑 몇천억밖에 차이가 안 난 거예요 아 그럼 3등으로서 갑자기 물론 SK온이 물적 분할이 될 이렇게 되면 리스크하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3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올라간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키 맞추게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떠한 구조적인 부분들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종목이 1조에 가 있는데 내 종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500억이 가 있으면 맞추는 작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기간이 들어옵니다 이게 주식에서의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요즘에 음모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리적 예측론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 삼성전자가 300조가 되면 자금이 들어올까 350조 그러니까 300에서 350조가 들어올 만한 이유는 다시 500조로 넘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다만 300에서 350조의 30% 수익이면 약 400조 수준이다 그러면 500조 수준에서 20% 정도 간격 차이니까 여기서부터 매수하면 최소한 20-30%의 수익은 확보할 수 있으니 안정마진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회사가 좋다라고 들어오는 경우보다는 안일을 짜리라고 들어오는 주식이 훨씬 더 많아요 발상을 바꾸셔야 돼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고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 이야기 짧게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시장이 생각보다 우리나라 더 안 빠지죠 미국보다도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외국계 자금이 지금 유럽 자금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자금도 좀 들어오고 있죠 2134 2200 언더에서는 제가 지지대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2600이라는 강력한 저항이 좀 존재합니다 주식은 이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까지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코스피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LGN 솔루션이랑 지금 2000지가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CDMO 또 많이 갔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많이 갔습니다 자 네이버 제가 16만원 언더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17만원까지 갔습니다 큰 종목이 17만원이 괜찮죠 네이버 아직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카카오도 따라가야겠죠 그러니까 큰 형님 가면 작은 형님도 가는 거고 그거에 대한 어떤 템포에 대한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 2600이라면 지금 현재 2300이라고 쳤을 경우에 2600이면 지금 10%가 230이죠 15%가 125니까 350 잠시만요 5%니까 115네요 그렇죠 115 115니까 345네요 그렇죠 345 대충 350 잡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전체 지수가 그럼 10에서 15%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여기에 이 안에서의 주가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제가 볼 때는 나중에는 2200에서 600 사이의 어떤 반등 나중에 300은 올라갈 겁니다 300에서 600 사이의 어떤 이런 파동들이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위기론이 또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그렇죠 물론 이번에 파월이장이 굉장히 강경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거기서도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 큰 우려는 안에서 될 것 같고 코스닥 봅시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다양하고 스펙터클하죠 사실은 요즘에 지금 3대장이라고 있습니다 에코 프로 BM 이런 식의 어떤 종목 그 다음에 제약부에서 셀트로는 헬스케어 그리고 위메이드 이런 식으로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2차전지 쪽에 대한 사이클 자체는 워낙 좋고 셀트로는 셀트로는 헬스케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셀트로는 코스피에 있어요 어쨌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움직이고 있죠 근데 코스닥이 조금 더 주춤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코스피가 조금 더 각을 세웠죠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외국계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외국계 자금이 지금 담는 것들은 일단은 큰 종목 위주로 많이 매수를 합니다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왜냐하면 이 폭을 넓혀놔야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작은 걸 먼저 사고 작은 거가 큰 게 이렇게인데 제가 순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왜 큰 게 먼저 가고 작은 게 늦게 옵니까 물론 이 주식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차이도 있겠지만 폭을 만들어줘야 돼요 큰 거 큰 거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이쪽이 A군이고 B군인데 B가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에는 A가 막으면 이 폭의 차이가 얼마 안 되면 사실은 기업의 가치 밸류에이션 평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냐면 자 여기 아이고 제가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A군이 있고 B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기 폭이 이렇게 있었으면 이걸 A군을 이만큼 올려요 그리고 B군을 올립니다 그럼 다시 폭이 이렇게 되죠 근데 자 이 A군에서 B군으로 올라갈 때와 B군에서 B군으로 올라갈 때 가격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시총 차이로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가 전체 A군이 1조라면 그 다음에 이걸 2배 올려서 2조로 올렸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면 5천억인데 5천억 차이죠 이걸 1조 5천억으로 올려버리면 이건 3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이거는 전체 규모의 사이즈에서는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데 5천억 차이가 5천억 차이잖아요 근데 작았기 때문에 이 사이즈의 차이가 3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똑같이 A군이 올라왔고 B군이 올라갔는데 C군이 올라가면 C군은 더 작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다 2천억 차이를 뒀는데 2천억이었어요 그럼 3천억 차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1조 2천억 이렇게 될 일은 없겠지만 너무 극단적이지만 1조 5천억이 되면 이거는 6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A군을 먼저 올려놓고 그래서 B군과의 간격을 맞춰놓는 겁니다 일반적인 주식은 다 그래요 B군을 맞춰놓고 C군을 맞춰놓으면서 주식이 돌아선다 이 구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거의 프로그램이든 파동이든 명분이든 다 좋습니다 주시장 분명히 쉽지는 않습니다 개인 투자분들 매매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움들 많이 겪으실 텐데 여러분들 기준 딱 잡고 가시면 절대 흔들리지 않은 투자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딱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절대로 안전 마진을 먼저 잡으셔라 안 잃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그것이 30에서 50% 폭이 나오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명분이 뚜렷한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스토케스틱에서 바닥을 잡고 10에서 20% 구간에 있는 종목들 배당이 메리트가 될 수도 있고 시총이 메리트가 될 수도 있고 건 바이 건으로 너무 많은 일들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료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샵 3772 신대가 문자 전송 또는 QR코드 스캔 후에 채널 추가하시면 관련해서 자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최고의 수익을 응원 드리고요 좋은 교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황조명의 신대가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